안녕하세요. 쥐다짱 교수입니다. 오늘 HLB 오늘 어제 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 드시는지요. 일단 미래부터 말씀드리면 Strongly에 대한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달라진 사실은 없습니다만 기자가 오보를 했다. 이 이야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래부터 말씀드릴게요. 8만 5천원대에는 분명히 지켜내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현재 8만 5천 5백원에서 시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왜 그런지 합리적인 이슈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대부분의 유튜버들이라고 할까요? 유튜버들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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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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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 좋을 때는 좋다 아닐 때는 아니다 길 때는 기다 길 때는 기다라고 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미래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왜 8만 5천원은 지켜내면서 끝날 건지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보고는 분명히 지켜내요.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 5천원 자 이유를 뭐냐면 자 뭐냐면요 자 전환사체 이야기를 끄집어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진양곤 회장이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다 10월이라고 한 건 기자의 오보사건이다. 그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믿어봅시다. 자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닌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전환사체 그리고 요 부분에도 전환사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7월 16일 이때 전환사체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 날짜를 보면서 우리는 공약을 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는 유연 유연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환사체를 한번 뜯어볼텐데 이때 자 영상을 보면서 최종적인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중기적인 주가의 향방에 대한 스토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의 그들의 논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분명히 8만 5천원 지켜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제가 급락사건 나왔을 때마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4만 6천 9백 50원 즉 항한가 쳤을 때 이때 이때 이야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해법을 가져야 되고 받아내도 됩니다. 8만 4천 8백 50원에선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희망에 대한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여기까지 보면 안되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지탈짠 그래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적용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체에 발행했었죠. 600억이 전환사체 누가 누가 들어왔죠? 자 이때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이런 급락사건이 나왔을 때 풀이 방법을 설명해드렸어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AJS에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당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서비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14의 무상진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저기저기타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만 9천 6백 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만 5천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만 5천 원 미친이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자 주가를 부양하겠죠. 그죠? 자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차트로 한 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환사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지금 10시 18분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8만 5천원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지켜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 전환사체 이야기를 끄집어냈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주요 상황 보고서라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이 지금 8만 5천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당시에 38회 차이 전환사체를 발행합니다. 저는 지금 어 뭐랄까요? 가격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6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죠. 1%와 4%짜리의 금리니 이걸 받으려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죠. 7만 9천 6백 70원의 전환가액을 발행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5만 5천 7백 원이라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격이 여기 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라고 했죠. 왜? 어떤 특수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지 않게끔 해줄 것이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것만 봅시다. 김복덕이 소룩수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전 대주주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동희라는 양반을 봐야 돼요. 7억의 전환사체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5만 5천 7백 원을 깨버리면 이들은 어차피 내년 언제죠? 3월의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손실권에서 위치해야 되니까 심미적인 마진호선을 주기 위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8만 5천 원은 오늘은 지켜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주요 상황 보고서라고 나와 있죠. 다시 전환사체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에는 전환사체 발행이 호재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악재로 표기되면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 이 부분 보게 되면 6만 5천 9백 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러프하게 갑시다. 30%씩 하향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최하 그러면 6만 6천 원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30을 한번 해봐요. 러프하게 갑시다. 8만 5천 원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해볼까요? 정확히 하면 8만 5천 얼마 얼마 떨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8만 5천 원 지켜내면서 한 8만 5천 7,800 원 이 정도에 끝날 수 아 여기는 지켜낸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분명히 지켜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반등도 올 수 있다. 다만 하반의 지지선은 이 부분을 분명 8만 5천 원은 지켜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젠 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의 전환사치를 발행하는데 이동이라는 분 85억의 전환사치를 추가로 발행했죠.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드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의 가격에 마지노선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쵸? 자 요 부분 이젠은 전환사체가 호재 이때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빠지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때죠? 6만 5천 8백원 아까 6만 5천 9백원 호재성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까지 딱 터치하면서 그쵸? 시초가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끌어올렸죠. 제가 들었던 시나리오 전환사체의 가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영상을 마저 이어서 볼텐데 특수관계인을 위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자 보세요. 첫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체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만 5천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기만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예 컨버터블 본드 CB 사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당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꿈이라는 거죠. 지금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라이브를 진행했어요. 4만 6천 8백원 이때 하한가치였을 그 다음 날에도 충분히 기다려봅시다. 라고 해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이어가지 않나요? 이동이라는 특수관계인이 등장을 하고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주면 안되냐? 근데 3자 배정이 아닌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전 환 사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도 돌려줄 수 있는 상품 이들은 손실을 보진 않지만 1%짜리의 금리를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를 마진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할 거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시다리오 이들에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희라는 분 7억과 85억을 추가로 입금하게끔 한 거죠. 그럼 그들은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니죠? 왜 이때도 65,900원 이니 이날도 그 부분까지 딱 가니까 쭉 들어오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시장의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HLB 그룹주 시나리오 전류 정리해봤고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이게 확정이라는 부분이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네 HLB 그룹은 이번에 맞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은요 일단 바쁘신 분들은 010-4822-8706입니다. 8706입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죠. 라이브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실래요?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연구소 자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립니다. 선물 하나 분명 드립니다. 자 010-4822-8706으로 시나리오 일단 인지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많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월 21일 날 급락사건 나왔을 때도 금리 분위기상 여건이 좋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여건과 분위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고 요 부분이었죠?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도 자 이때는 이때는 한번 팔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전환사체 가격을 지켜내는지 확인하고 가시죠. 라는 뜻이죠.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참고하세요. 자 이 시나리오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시긴 할텐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내지 않아요. 자꾸 그런 말씀 물어보는데 기분이 좀 섭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이에요. 시초가에 이날 한번 매도하고 66,900원 러프하게 65,900원 이때 발행했던 전환사체보다 천원 정도 더 비싸게 한번 보자. 만일이 이걸 딱 깨져버리면 무조건 한번 매수하자. 그러면 이 전환사체 가격을 지키려고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날 상한가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며칠 보유해서 가도록 합시다. 아직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히 85,000원 지켜낼 거라고 했어요. 왜? 이번에 65,800원 곱하기 30% 그게 딱 떨어지는 가격이다. 지켜내면 그 위로 가든가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100원 200원 차례 왔다 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급락을 요구할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일시장에서도 글로벌 빅테커 기업들이 하락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이오 업종들이 일단 어제 반등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가 이어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5,000원 이란 가격은 지금 시장 분위기 썩 안 좋지만 HLB에 대한 부분은 분명 이 부분을 가지고 85,000원을 지켜내든가 플러스 양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죠? 시나리오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바이오 어떤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저도 이제 펀드매생활 20년 동안 했고 올해 56입니다. 항상 근거 없이 떠드는 것보다는 사야 될 때 사야 된다. 이면에 있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아닐 땐 아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가하게 85,000원 딱 지켜내면서 반등을 주든가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 오른다고 하면 언젠간 오르겠지. 매일 빠진다고 한다면 언젠간 빠지겠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자 010 4822 870 입니다. 라이브 들어오시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들텐데 전략자료 지분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행이 알고행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선물 연구소 또는 선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격앙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 부분 근거없이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문제 아닙니까? 이 시장 한번 바로잡고 싶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HLB 그룹은 예 인수합병을 할 거냐라고 자 과거에 테라피틱스 말고요 노터스 자 지금 자 봅시다 노터스라는 기업이었는데 과거에 이 HLB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10배특위가 나왔어요. 1대8의 무상진자 그죠? 근데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소룩수라는 기업을 볼게요. 아까 김복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죠. 자 어떻습니까? 차트 똑같죠? 1대8의 무상진자를 동원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부분에서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중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알아야겠죠. 자 보시게 되면 HLB 바이오스템 노터스죠. 2023년 12월 27일 아론티어와 AI 신약개발 한다고 했었죠. 근데 바로 1주 전에 이 strongly strongly 강력 권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약개발 업체로 부터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날짜가 언제죠? 맞아요. 이거 좀 화면이 좀 느린데 이 날이죠. 재료가 공개되기 전에 50억 투자한다고 나왔죠. 자 그리고 또 같이 한번 봅시다. HLB 그룹을 보게 되면 속속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죠? HLB 파나진 그죠? 계속 지금 인수합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린 이걸 보면 합리적으로 이 진양권 회장이 여의도 IRL 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계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AI와 뭘로 열광 되어있죠? 이건 아시죠? AI와 뭘로 열광 되어있죠? 비만 치료제 그죠? 자 AI는 투자했다 이겁니다. 어차피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뭘 투자한다? 비만 치료제 기업을 투자한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기업들 보게 되면 사실 이 페프트론 제가 아주 바닥에서 소개시켰던 부분이지만 결국 라이브 채널 라이브에서 여기서부터 급등 나왔죠? 자 진양권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타짜입니다. 타짜 IR의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선물 드립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들쭉날쭉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비상장 기업 오른게 없어요.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 중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일에 성사되기 시작하면 빠질 구간은 없어요. 성사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노터스 소룩스처럼 김복덕에도 끼어있잖아요. 최소 못해도 500%에서 1000%는 분명히 오를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운명 여러분들이 문제시되게 되면 저 이상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 일부 대상으로만 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010-4822-8706 라이브에서는 좀 깊게 다루도록 할게요. 선물 또는 연구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에 대한 부분이든 전략 시나리오 전부 다 인지한 상태에서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면 7월 16일까지를 봅시다.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다시 또 전자공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전환사체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라이브 들어와서 물어보십시오. 자료집이라도 받아가시고요. 자 언제죠? 돈 들어가는 날짜가 언제야? 2024년 7월 16일 16일이면 언제요? 하나 둘 그죠? 이틀 남았어요. 주가 흔드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들은 그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돈이 들어오냐 마냐에 대한 이슈에서 이런 맞아요. 수급의 논란을 보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있죠? 자 여러분들 정말 잘되길 희망하고요. 자 지금 타점 타점 만일에 향후에 주가의 반등에서 한번 때려야 되는 분위기가 오면 그때는 제가 분명히 단기적은 비중을 덜어놓은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 살 수 있는 건 정확한 시나리오가 나오죠. 이 부분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잘되신 희망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유연한 대세를 가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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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유연하게 움직입시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연구소 또는 선물 선물은 제가 히든 분명히 이거 과거처럼 노터스라는 기업 인수하듯 인수합니다. 비만치료제에서 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수익나는 그날까지는 일단 제가 무조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